342명, 343명 1시간 동안 반 이상이 여자손님 음료의 케이크가 18,000원? 여기에 차리면 대박나겠구만 사장님! 네모 하세요 원하는 조건 그대로 나에게 딱 맞는 상가를 찾아보세요 상가 사무실 구할 땐 네모 여긴 매출이 얼마야? 원하는 상가와 매출 정보 상가 사무실 구할 땐 네모 카페 인수 때문에 오신 거죠? 그럼 편하게 둘러보시다가 널찍한 실내 공간에 유럽산 가구들 최고급 로스팅 기계까지 이 정도면 완벽해 사장님! 네모 하세요 원하는 상가, 상권 분석, 실거래가까지 상가 사무실 구할 땐 네모